안녕하세요 폴리마린 부 매니저입니다. 이번 2024년 경기국제보트쇼에 폴리마린에서 폴리크래프트 보트 시리즈를 가지고 나갑니다. 이 영상들은 보트쇼에서 사용할 영상이라 폴리크래프트사 영상들을 대부분 사용했습니다. 이 영상들은 보트쇼에서 사용할 영상입니다. 이 영상들은 보트쇼에서 사용할 영상입니다. 이 영상은 보트쇼에서 사용할 영상입니다. 이 영상들은 보트쇼에서 사용할 영상입니다. 이 영상들은 보트쇼에서 사용할 영상입니다. 이 영상들은 보트쇼에서 사용할 영상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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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